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하는 영어 패턴,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Look like, 이 표현을 사용한 You look like, You look like.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이거 뜻을 보여드리면요. 뭐뭇처럼 보입니다입니다. Look like가 누구누구처럼 보입니다라고 어떤 대상을 가져와서 말할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게 뭐죠? 아빠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1 직역보다는 이런 식으로 느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많은 문장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까먹지 할게, 여러분들 원어민 패턴 사용할 수 있게 10문장으로 제가 연습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야, 아버지처럼 보인다. 아버지랑 똑 닮은 우리 아들을 보면 이런 말 해주시면 됩니다. You look like your father. 강세가 어딨죠? You look like Look 여기에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한 번 멜로디를 주시면 훨씬 더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You look like You look like 너는 뭐 뭐처럼 보이는구나. Your father. 너네 아버지처럼 아버지 닮았네. You look like your father. 어머니 닮았네. You look like your mother. 이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왕자님 같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요. 깨끗이 씻고 예쁜 옷 입힌 다음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You look like a prince. 네, 왕자님은 영어로 프린스죠. 네, 이 아이가 앞에 있는 상대방, 이 아이가 왕자님 같다. 왕자님처럼 보인다. You look like a prin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You look like a prince. You look like a prince. 그렇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너 천사 같아 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상대방이 정말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 이득이 됐다고 하긴 그렇고요. 뭔가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해줬을 때. 그럴 때 영어로 You look like an angel. Angel 이라고 하면 천사죠. 너는 천사처럼 보인다. 뭐 돈이 너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너무 배가 고픈데 정말 맛있는 걸 사준다면 앞에 있는 친구가 친구가 아니고 정말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 야, 너 천사 같아 보여. You look like an angel. You look like an angel. 다 같이 해볼까요? You look like an angel. 와, 너 천사처럼 보인다. 야, 이런 편이죠. 자, 그 다음은요. 너 진짜 예술가처럼 보여.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평소에는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막 장난치고 하다가 갑자기 본업에 집중할 때 정말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You look like a real artist. 예술가는 artist. 약간 아티스트보다는 강세를 주면서 artist. artist. 약간 미국식 영어는 약간 티스트보다 리스트. 약간 리을 사운드로 납니다. artist. A real artist. 정말 진짜 예술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너 진짜 예술가처럼 보인다. You look like a real artist. 혹은 친구가 막 이렇게 뭔가 꽃꽂이를 하거나 막 작품 같은 걸 만드는데 와, 칭찬해 주고 싶을 때 와, 굿 잡! 물론 이것도 좋지만 조금 더 오버해서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야, 너 진짜 예술가처럼 보인다. 아, 대단하다. 굿 잡보다 You look like a real artist. You look like a real artist. 이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모델 같아. 정말 날씬하고 길쭉길쭉한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칭찬의 표현으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You look like a model. 모델보다는요. 약간 마들 한국어로 약간 마들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바나나, 라디오 이런 것처럼 외래어 같은 것들이 우리가 라디오, 이거 영원히 깔아듣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발음이 다른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라디오가 아니고요. 약간 red 사운드 내서 radio 입을 쭉 앞으로 뽀뽀하듯이 쭉 내민 다음에 라디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가 아니고요. 베네이너 모델이 아니고요. 모델 그래서 너 모델 같아 보인다. 너무 멋있다. You look like a model. You look like a model.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은요. 내가 아는 사람 같아 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 너 아, 누구 닮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거 있는데?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 거 굉장히 닮은 어떤 처음 보는 사람에게 You look like someone I know. 이렇게 볼게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장 좀 길게 만들 어떻게 만들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Something, someone, anything 이런 편에다 뒤에다가 설명해주는 말 붙이며 얼마든지 다양한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거 뭐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했는데 Something, 무언가 To drink 마실 무언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Someone, 누군가인데 I know 내가 아는 누군가 이런 식의 표현들 원어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편하게 자주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통해서 감을 조금 참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You look like someone I know. 약간 연기 톤으로 You look like someone I know. You look like someone I know. 굿죠.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은요. 도움이 필요한 것 같군. 네, 방금 someone 넣을 수도 있지만 주어동사로 문장 하나를 툭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처럼요. You look like you need some help. 너는 You 필요합니다. Need 뭐가 필요하죠? Some help. 당신은 도움이 좀 필요해요. 이런 평서문이죠. 이거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도움이 좀 필요해. You need some help. 근데 앞에 You look like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너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막 안절부절하고 아, 어떻게 하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있다면 우리가 You look like you need some help. You look like you need some help. 너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You look like you need some help. You look like you need some help.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은요. 잘 잔 것 같네. 야, 너 얼굴 보니까 진짜 잘 잔 것 같다. 아, 얼굴이 아주 개운해 보이네. 혹은 베개 자국이 얼굴에 이렇게 있으면 야, 잘 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You look like you slept well.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You look like.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냥 뭐 뭐처럼 보여요라고 외우면 활용도가 애매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문 여러 개 우리가 배우면서 이렇게 사용해볼까? 저렇게 사용해볼까?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다양하게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 look like. 너 뭐 뭐처럼 보이는데 You, 너가 slept. 잤다. 이거는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 형태입니다. Well, 잘 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나 문장 만들 때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You slept well. 너는 잘 잤다. You look like you slept well. 너 잘 잔 것처럼 보이네. You look like you slept well. 너 잘 잔 것처럼 보여. 이런 느낌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너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 look like you won the lottery. Won the lottery라고 하면 네, 복권에 당첨됐다죠. 현재형은 win the lottery. win이 원래 형태고요. 과거 형태는 won입니다. You won the lottery. 주어동사. 너는 복권에 당첨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win 이렇게 이기다라고만 기억하면 이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win the lottery를 하나의 덩어리로 복권에 당첨되다라고 외워주시면 훨씬 더 문장 만들기가 편할 겁니다. 단어 물론 좋지만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동사 표현들, 덩어리 표현들 함께 기억해 주세요. You look like 너 뭐뭐처럼 보이는데? You won the lottery. 너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아 보인다. You look like you won the lottery. You look like you won the lottery.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갑자기 비싼 걸 사주면 야, 왜 그래? 너 복권 당첨된 것 같아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열 번째 표현입니다. 너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뭐뭐처럼 보인다? 다른 세상 속에 있는 영어로 You look like you are in another world. 이는 어디 안에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의미가 좀 확장되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거나 뭐 좀 더 추상적인 느낌으로 여기서는 다른 세상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꼭 방 안에 있다. 이렇게 공간 안에 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 그것도 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 are in another world. 너는 다른 세상에, 다른 세계에 있다.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해볼게요. You are in another world. You are in another world. 그 앞에 뭐가 붙었죠? You look like. You look like. 너는 뭐뭐처럼 보인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좀 독특한 친구 4차원 친구 어 막 이렇게 옷도 제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뭐 100m 전방에서 봐도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입는 그런 걸 좀 즐기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맨날 한국어로 야 너는 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 야 너 혼자 좀 달라 보여. 이 그림이랑 너무 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도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You look like. You are in another world. You look like. You are in another worl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표현 만들어 봤는데요. 모두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 아니지만 오늘 배웠던 패턴 그리고 마음에 드는 표현들은 따로 정리해서 외워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꼭 한 번쯤은 사용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숙제는요. 야 너 천사 같아 보인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혹은 굉장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 댓글로 적어 보시고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시면 내가 그냥 강의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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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